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너무나 짧지만 아주 강력한 사연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팩트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걸 감안하고 봐도 스탑 럴커의 최후가 아닌가 싶은 그런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보죠. 제목. 임신 준비를 하는 척 일단 퇴사하고 남편 몰래 피임약 먹다가 재산도 뒤로 빼돌리고 그러다 다 걸렸는데 결국 내용 증명이 왔어요.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밝히고 갑니다. 스니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제목에 나온 거를. 그런데 제가 왜 제목을 이렇게 뇌피셜로 만들었는지 아마 내용을 보면 여러분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미리 밝히고 가는 겁니다. 일단 보죠. 원제. 남편으로부터 내용 증명이 왔어요. 저희 부부는 작년 추석 때부터 지금까지 쭉 각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제가 복용을 하고 있던 피임약 때문인데요. 사실 저는요. 조금만 더 신혼을 즐기고 싶었던 건데 이런 저를 이해 못한 남편은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 결국 대판 싸우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쭉 각방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일단 몇 달 조용히 기다리면 풀릴 줄 알았던 남편은 풀지 않았고 카드 정지는 물론이고 통장 비번까지 다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받은 내용 증명을 보니까 결혼 비용부터 결혼 후 남편이 저를 도와준 집안 일들까지 정말 모든 것들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히 나와있고 거기에 여러 장의 사진과 동영상들도 첨부가 되어있었습니다. 피임약 사진이랑 각종 속기사 녹취록 등등등.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또 남편이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까지 나와있고 거기다 미리 남편 부부는 작성이 되어있는 이혼서류까지 다 있었는데 남편이 그래요. 지금 당장 이혼서류 적성을 안 하면 며칠 뒤죠. 2월부터 바로 재판 이혼으로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2월이 오기 전까지 무조건 집에서 나가라고 해요. 안 그랬다간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해요. 일단 너무 급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왔는데요. 이게 알던 변호사가 아니고 1단을 제가 잘못 쓴 겁니다. 일단 그 내용을 파악한 변호사가 그냥 남편 요구대로 이혼서류를 작성하는 게 좋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거 만약 재판까지 감행을 하게 되면 너무 불리해서 위자료까지 줄 수 있다고 막 겁을 주는데 지금 이 모든 것들 저 너무 무섭고요. 또 저는 이거 다 절대 감당 못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만약 제가 남편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뒤에 더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게. 댓글 1번 변호사가 위자료까지 줄 수 있다고 하는 걸 보면 단순히 피임 때문에 유책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것도 하나겠지만 님 혹시 임신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회사 그만두고 또 임신도 아닌데 임신 값을 오지게 하다가 뒤에서 남편 몰래 피임자 챙겨 쳐드신 거 아니죠? 2번 아니 이런데 고민글을 쓰려면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던가 쓴 잘못은 전부 다 빼고 적으면 누가 그걸 다 보내줘요? 그리고요. 그렇게 해도 니 탓인 거 다 티 오지게 나요. 3번 이거 아무리 봐도 단순히 피임약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감히 여기다 말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그지 같은 짓거리를 한 것 같아. 맞지? 도대체 그게 뭐야?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4번 야 너 본문에다 안 쓴 것들 좀 많아 보인다. 어? 5번 변호사 입에서 위자료 소리가 나온 걸 보니까 있으니 잘못을 해도 진짜 오지게 큰 잘못을 한 것 같구만. 그런데 그 중요한 걸 쏙 빼놓고 이야기하고 앉았네. 에라이. 6번 임신을 핑계로 일대를 치우고 몰래 피임약 먹으면서 스탑 럴커 짓거리 하다가 딱 걸렸다는 거지. 맞지? 이런 경우 니가 위자료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 합의하지마. 어? 힘을 내란 말이지. 끝까지 싸워봐. 아 물론 후기는 필수다. 7번 자기 아내가 피임약을 먹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럴 사람은 없어요. 절대로. 물론 화는 나겠지만. 말도 안 돼요. 내용 증명 이거는. 분명 다른 엄청나게 큰 잘못이 있다 이거지. 돈빼돌렸냐? 8번 카드 정지랑 통장 비번 이런 걸 운운하는 걸 보니까 전업이네. 그런데 애도 안 낳겠다고 몰래 피임약 처먹었으니 남편 입장에서는 당연히 넌 필요가 없는 사람인 거죠. 작년 추석부터 지금까지 참아준 남편이 참 대단한 거야. 9번 혹시 혼전 임신 핑계로 급하게 결혼하고 그렇게 취집하고 나서 피임약 남편 몰래 처먹다 걸린 거 아니에요? 거기다 친정에 돈도 좀 빼돌리고 말이지? 10번 이유가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혼 당하세요. 12번 남편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거기다 내용 증명까지 보낼 정도면 분노가 이미 하늘을 뚫었고 작정을 한 건데 가만히 쳐있다가 재판까지 가면 패소는 당연하고 위자료도 왕창 물고 거기다 소송 비용에 변호사 비용까지 다 네가 물어내야 될 거다. 조심해라. 이렇게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글을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어제 올린 겁니다. 물론 이것도 아까 지우고 날아갔어요. 원제 남편이 재판이 이혼을 한다고 하면 저도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 혹시 변호사 선임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많이 있나요? 제 생각인데 이 쓴이는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일단 저희 남편은 대형 로펌에 의뢰를 한 상태고요. 저는 아직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예요. 남편은 저하고 말을 아예 단 한 마디도 안 하고요. 그냥 자기 변호사랑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억지로 대화를 시도하면 바로 녹취를 할 거라면서 막 겁주고요. 계속 집에서 당장 나가라는 말만 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말씀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보아하니 쓴이한테 유책 사유가 있나봐요? 님 혹시 어제 그 몰래 피임약처 드셨다던 그분 아닙니까? 맞는 것 같은데 2번 어제 남편한테 내용 증명이 왔다던 그 쓴이 맞죠? 정말로 합의를 안 하고 소송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단순히 저 내용 가지고 이혼하자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너 그러다 개기다가 영혼까지 털리기 싫으면 그냥 여기서 합의하세요. 이왕 죽는 거 시신이라도 온전히 보호를 해야지. 3번 야! 2월 전에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며 이제 딱 나흘 남았다. 너 이러고 있을 시간은 있냐? 어? 그리고 남편이 다른 것도 아니고 대형 로펌까지 알아봤다는 걸 보니까 이건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고 단순히 신혼 즐기려 피임약 복용한 게 유책이 아니라는 거야. 너 혹시 남편 재산 뒤로 빼돌리다 걸린 거 아니야? 어? 뭐가 됐든 간에 지저분하게 굴지 말고 어여 정리해라. 어차피 끌려가면 더 죽어? 4번 야! 궁금하다.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했으면 남편이 저렇게까지 할까? 아예 죽일 기세인데 신혼이라며? 분노가 어마어마한 게 느껴진다? 저도 그게 엄청 궁금해요. 5번 변호사 선임 안 할 수 있죠. 근데 안 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날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근데 글 쓴 거 보니까 쓴이가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한 것 같네요. 그러면 뭐 변호사 선임 해봤자 별로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6번 뭐 본인 스스로 변호할 능력이 된다면 변호사 뭐 안 써도 되는 거죠. 근데 남편 쪽 변호사를 상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해봐요. 대충 답이 나오잖아요? 남편이 재판 이혼한다고 담임한테 집을 나가라고 했다면 이거는 뭐 죽기 직전까지 털릴 것 같은데 어쩌면 죽을 수도 있고. 7번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네 남편은 이미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고 계산 역시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기는 그냥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재판 이혼으로 가면 너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러니 일단은 남편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게 먼저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처럼 집부터 비워주고 그런 뒤에 조금 가라앉으면 다시 만나든 연락을 하든 해가지고 협의 이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8번 너 그냥 여기서 조용히 합의로 가는 게 좋을 거다. 내가 진짜 경고하는데 아니 이야기해 주는 거야. 농담 아니고 너 소송 가잖아. 그럼 네가 몰래 처먹었던 그 피임약까지 다 토한다. 이야 이게 뭘까요? 도대체 뭔 짓을 일단 쓴이 말로는 신혼을 즐기기 위해서 피임약을 먹었다라고 했죠. 그럼 일단 이 두 사람은 신혼입니다.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1년이 채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들어요. 남편이 신혼이면 한창 달달할 때인데 내용 증명까지 보낼 정도로 분노가 끝에 가버렸다. 이건 죽이겠다는 건데 그 정도로 분노를 하려면 일단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자 했는데 그리고 회사까지 그만두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임신 준비. 임신 준비를 위해 회사도 그만두고 남변과 열심히 으쌰으쌰하기로 했는데 몰래 처먹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아까 카드, 통장 이런 이야기하는 거 보면 돈도 제법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추측입니다. 내용이 나온 게 없으니까 추측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런데 그게 그 정도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강력한 대응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이혼을 하니만 이런 말까지는 나와도 이 남자는 보니까 그냥 아예 그냥 작정을 처음부터 한 거잖아.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을까요? 과거에 말 안 한 엄청난 비밀이 있다든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이슨이는 결국 슉 날아갔어요. 이틀 반 남았는데 어쩌면 좋아.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